어 너 내일 뭐 입을 거야? 글쎄 뭐 입지? 교복 입을까? 교복 많이 입잖아 교복? 우리 내일 롯데월들 가서 다 같이 교복 입고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겠다 그래 예쁘게 교복 입고 거기 성 있는데 거기 앞에서 사진 찍자 그래 그래 그럼 좋겠다 어 알겠어 내일 봐 뭐야 어디다? 깜짝이야 어? 뭐가? 어디 놀러 간다며 아니 내가? 롯데월드 간다며 아 들었냐? 어 가지 롯데월드 나도 가 아이 누나 친구들이랑 가는 거야 절하 누나랑 텔러 누나랑 가는 거잖아 나도 같이 가 분명히 오레온 데리고 가면? 에이 신난다 놀이공원 우와 우와 야 오레온 막 뛰어가지마 아 다들 어디갔어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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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어디로 간 거야 진짜 저기요 혹시 이렇게 생긴 애 못 보셨어요? 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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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누나 아 뭐야 어디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누나 나 이거 사줘 뭔데 이게 구슬 아이스크림 아 누나 나 이거 안 탈래 무서울 것 같아 아니야 하나도 안 무서워 저거 봐 너보다 어린애들도 저거 타려고 줄 섰잖아 하나도 안 무서워 아..아냐 나 못 타 하..그럼 너 어딨을 건데 나 여기 있을게 하.. 얘들아 먼저 타 나 여기 있을게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왜 안되냐고 롯데월드 재미 없어졌어 아니야 재밌어 너 무서운 거 잘 못 타잖아 나 신밧대웜 탈 수 있어 신밧대웜 바꼈어 리뉴얼 했어 바꼈어? 신밧대웜 이렇게 가잖아 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갑자기 슉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슉 올라온 다음에 360도 막 이렇게 돈 다음에 이렇게 내 그 다음에 안전벨트가 없어 완전 무서워 나 그래도 탈 수 있어 거짓말 하지마 너 못 타잖아 너 저번에 회전바구니인가 그거 타고도 울었잖아 아니야 이제 파랑 찌대서 더 용감해져서 나라도 이제 탈 수 있어 신밧대웜 무서워졌다니까 그건 좀 무섭겠다 근데 나 회전문마 타면 돼 회전문마? 너 회전문마 타는 동안 누나 어디있어? 나 혼자 탈게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야 거기 가려면 돈 많아야 되는데 너 돈 있어? 나 돈 있어 용돈 뭐하는 거 되게 많아 얼마 있어야 되는데 3만원 4만원 넘게 있어야 돼 나 3, 4만원 넘게 있어 설득 실패 알았어 그러면 내일 딱 우리 9시에 출발할 거니까 옷 딱 입고 딱 9시까지 준비하고 있어 오 예스 알겠어 9시 약속했다 9시에 가기로 알겠지? 그래 9시에 출발하려면 8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다 8시 반 8시 40분 45분 50분 9시 엄마 나 씻어야지 아 우리 리온이 일찍 일어나서 잘 씻네 웬일이야? 오늘 오바키 누나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 오늘 오바키 누나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 어 비키? 나갔는데 아까 8시에 나가더라 어? 갔다고? 롯데월드 간다고 나 혼자 두고 갔다고? 같이 가기로 했니? 아 배신이야 배신 왜 나 두고 가냐고 같이 가기로 해놓고 어머 리온아 나중에 학년이랑 같이 가면 되잖아 엄마랑 같이 가자 아 왜 두고 가냐고 알았어 그러면 내일 딱 우리 9시에 출발할 거니까 옷 딱 입고 딱 9시까지 준비하고 있어 오 예스 알겠어 9시 약속했다 9시에 가기로 어? 알겠지? 그래 같이 가기로 약속해 놓고 배신이야 배신 아아 아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 사진도 인생사진 많이 건지고 너무 재밌었어 사람도 많이 없어서 줄도 많이 안쓰고 너무 재밌지 않았냐 그니까 줄도 안써서 3번 넘게 타고 역시 신밧대밤이 짱 재밌어 잠깐만 설아야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어? 왜 혼자 가냐고 어? 아 리온아 내가 널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잠깐만 봐봐 짜잔 비행기 선물 이거 재밌겠지? 왜 놔두고 가냐고 배신자 자 이거 봐 이거 머리띠 딱 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놀이공원이지 놀이공원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거 탔다고 생각해 봐 여기 리온이 탔다 오우우우우웅 올라갔다 오우우웅 웅 저러나 아 살려주세요 놀이공원 재미없다고 왜 라 저거가 아냐고 셀카 찍으면 놀이공원에서 가는거랑 똑같은거야 놀이공원 체크 이거 봐 재밌겠지 너도 이거 찍어볼래 차컥차컥차컥 오우 야아 멋지다 인생사진 인생사진 봐봐 짠 놀이공원 짠 이게 뭐냐고 놀이공원 아니야 대신자 왜 나 두고 가냐고 다음에 누나 같이 갈게 어마케 안 믿어? 대신자 와 신난다 놀이공원 재미있다 어 누나 누나 엄마 안녕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진짜 놀랬잖아요 더 깜짝 놀라려는 비키의 먹방 채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런 것도 먹고 띠용 그 다음에 요런 러프젤리도 먹고 앙 잠깐 잠깐 왜?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헤에헤헤에헤헤헤 아 뭐야 지금 바로 보러 오세요 요기 요기 어? 어? 아 너 때문에 마 너 뜨겁잖아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